내가 우리 림보 프렌즈 중에 제일 힘이 쎄지 우하하하하 무슨 소리 내가 더 쎄다고 내가 나 핑크가 얼마나 예쁜 색인데 내가 제일 쎄다고 무슨 소리 나 퍼플이지 나의 긴 발관아리를 봐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어디서 그린 앞에서 쎄다고 말리를 쳐 내가 제일 쎄지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나 미겔로우가 가장 쎄다고 우하하하하 나 오렌지가 제일 쎄걸 내가 내 입을 봐 내 입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게 생겼는지 잘 보라고 다들 무슨 소리지 아직 내가 어떤 몬스터인지도 모르면서 다들 자기가 쎄다고 난리군 나 레드가 가장 쎄 캐릭터라고 하하하하 어쨌든 우리를 모두 그려봅시다 나는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 왜 나를 무섭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귀여운데 왜 나를 무섭게 생각하는 거야 내 친구들도 다 그려준대 호롱도롱TV에서 오늘은 나를 그려봐 나 블루를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나홍이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를 그려볼 거예요 요즘에 이 레인보우 프렌즈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단순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리기에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도롱이랑 그려볼게요 단순한데 말일죠 항상? 단순한 거가 좀 쉽지만은 않다고 얼굴을 먼저 그려볼게요 얼굴이 동그랗는데 침을 흘리고 있어서 동그라미 다 그리면 안 돼요 침 흘리는 거를 약간 남겨놔야 돼 침 흘리는 데를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남겨놓으세요 이 아래 오른쪽 아래 쯤에 남겨놓고 그리고 침을 먼저 그려서 완성해줄게요 이렇게 입을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상하게 먹고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안에 또 침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침이 침이 안에 이제 입안에 고여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 그리고 여기 아까 버려져 놨던 거는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침 흘리는 것까지 되죠? 그 다음 눈을 그려줄 거예요 눈 동그란 거 크게 두 개를 그려줍니다 자 이쪽도 먼저 하나 그려주고 이런 동그라미 그리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니까요 동그라미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 우리 안쪽에 눈동자랑 여기는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요 X자로 이렇게 좀 두껍죠? 근데 왜 X자로 되어 있지? 모르겠어 아 나 X자로 너무 크게 그렸다 X자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작게 그리는 건데 나도 그렇게 그렸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은 조금만 작게 그려주세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리잖아 그리고 이쪽은 눈이 약간 옆으로 약간 옆으로 돌아가게 가운데 아니고 살짝 왼쪽으로 치여쳐지게 그려주세요 이런 디테일이 또 잘 맞춰줘야지 이미지가 살아나요 잘했다 도로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여기가 더 많이 보여야 돼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게 왕관을 그려봅니다 얼굴 살짝 지금 기울여진 거라서 왕관도 살짝 기울여져 있어요 왼쪽으로 기울여요 살짝 이렇게 기울여지게 너는 가운데다 그렸는데? 기울여지게 그리라고 그랬는데? 왼손으로 그렸거든요 왜 왼손으로 그렸어요? 그냥요 왼손으로 그리세요 이것만 그리면 사실 거의 끝난 거예요 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지금 걸어가는 걸 그릴 건데 약간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거북목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그릴 겁니다 팔이 좀 길어요 얘는 블루는 팔 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에는 뭉뚱하게 여기가 살짝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는 팔보다 많이 안 길게 내려오세요 다리가 좀 짧아 가랑이 그려주고 가랑이가 몰라 여기요? 여기 밑에 벌리고 있는 거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도 팔 이렇게 벌리고 있을게요 달려오는 거 달려오는 거 다음에 한번 그려 보려고요 일단은 오늘은 서 있는 걸 그려 그려 보려고 합니다 그려봤죠? 파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노란색 색칠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끝이야 너무 쉽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한 블록 아니지? 로블럭스에 나오는 로블럭스에 나와요? 어 로블럭스에 나온대요 로블럭스는 원래 원래 네모만 있는데 아 근데 이거 로블럭스에 나온다는데? 로블럭스에서 한다던데? 로블럭스에서 한다던데? 어디다 어디? 허기허기나 하고 어 비슷해 비슷해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허기허기의 순한 맛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공포게임이래요 자 이제 색칠해 볼까요? 로블럭스에서 한다던데? 아멘 로블럭스 나는 메인보우 프렌즈의 오렌지 이 커다랗고 무서운 입으로 너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나를 한번 그려봐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의 오렌지를 그려볼거에요 오렌지는 도마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도롱이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봅시다 오렌지는 입이 커요 그리고 몸통 가늘어요 그 중에는 그래도 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 얘는 그래도 가지런하긴 않네 눈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별론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려봅시다 도롱이 수업을 가야되요 도롱이 수업을 가야됩니다 그리고 여기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있어요 이게 눈동자에요 뒤로 넘어가서 정상이 아니네 파란 안보여요 그리고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있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반대쪽은 눈꺼풀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에 눈동자가 위로 눈동자가 아니지 눈이 그리고 여기는 까만 눈동자가 안보입니다 정상이 아니네요 얘네들 다 정상이 아니지 괴물이니까 그리고 입을 그려줄게요 두둥이가 슉 길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마지막에 살짝 올라오고 그렇지 그리고 이 눈 아래 있죠 이 끝이 여기 바로 눈 아래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랫입을 그려줄건데 아랫입은 이렇게 슉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 두께 있죠 두께를 그려줄거에요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끝에가 뾰족하게 그렇지 이빨을 그려줄거에요 위에 이빨 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그래도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다행인거에요 다행인거에요 그렇지 다행이지 교정하는데도 얼마나 비싼데요 호랑이도 교정했어요 저도 교정을 했거든요 비싸요? 비싸죠 교정하는거 이제 괴물은 더 비쌀거에요 교정하고 이를 뽑고 다 해야될거에요 저도 이를 뽑고 했습니다 엄청 아프죠 이쪽 반대쪽에도 그려줘야돼요 전대쪽도 여기 이 안쪽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이빨을 그려줬습니다 이를 뽑고 하는데 뽑는거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더 아파요 아 별로 안 아파요 뽑는거 장치를 설치할 때 그때가 너무 아픕니다 잇몸은 뚫어요? 네 뚫어진 않아요 어떡해 어머나 아파요 자 여기도 그려줄게요 어머나 아파요 하지만 교정은 아주 애기때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다 견딜 수 있는 나이에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교정 어릴 때부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긴 아 그렇죠 있긴 있죠 네 그렇게 막 손 먼저 그려줄게요 손 손가락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하겠죠 근데 보통은 좀 커서 하죠 왼쪽 손도 쭉 뽑아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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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몸이 여기 두께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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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 하나 그려줄게요 지금 다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발가락 3개 어 그러네 괜찮아 발가락 3개 나오구요 그리고 다리 이렇게 나옵니다 어 너무 조금 굵게 됐다 도롱이 발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네 도롱이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아 나 이거 밖으로 나오게 생겼는데 다리 아 좀 더 이쪽으로 그렸어야 됐네요 도롱이는 그대로 그렸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도롱이는 하나 잘못된 점이 있어요 발톱이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귀엽네 네 저는 꼬리까지 그리고 완성 아 이쪽이 조금 부족한 제 다리를 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 괜찮아요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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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롱이도 귀엽네 자 이렇게 레인보우 프렌즈 오렌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색칠해 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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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좋아 좋아 스트레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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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인보우 프렌즈의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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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퍼플! 이거 그래서 기려도 되나? 해도 돼요. 퍼플 거예요. 어제 이어서 퍼플을 그려볼게요. 얘는 발다리가 아주 길어요.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어려워요. 블루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여기다가 이제 동그란 얼굴 그리고 앉아있는 퍼프를 그려봅시다.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야돼 자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어 됐다 성공! 그리고 눈이 되게 커 눈이 얼굴의 반 정도 차지할 수 있고 눈이 또 가운데에 거의 붙을 정도로 아주 크게 그려주세요 눈은 아주 크게 거의 붙어있어야 돼 동그라미 이상해요 동그라미 이상해 나 지금 집중하느라고 대답 못해 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눈동자는 양쪽으로 붙어있어 가운데가 더 넓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붙게 눈동자를 양쪽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모르고 그냥 눈동자가 이렇게 또 눈동자를 양쪽으로 그럼 다시 그릴래요 아니야 내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할 거야 괜찮아 너는 틀려도 돼 나만 안 틀리면 돼 왜냐면 내가 잘 그려야 하기 때문이지 너는 못 그리는 게 매력이니까 나랑 좀 비교가 되어야 되거든 이렇게 눈동자들 색칠을 해 줍시다 눈동자를 색칠을 해 봅시다 약간 네임팬이 잘 안나오는군요 잘 나와요? 아니야 일단 내 걸로 안되지는 않으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색칠을 해줬어요 이렇게 눈동자가 양옆으로 붙는 게 포인트인 거 같아 가운데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얘가 이상해 보이잖아 그쵸? 양옆으로 붙으니까 좀 이상해 보여 놀으니까 자꾸 다시 그리고 싶다는데 너는 이렇게 못 그리는 게 매력이라니까 나도 근데 틀렸어 동그라미 좀 찌그러지긴 했어요 좋은 게 더 찌그러졌어요 더 동그라해야 되는데 찌그러졌어요 얼굴이 그리고 여기 밑에 몸을 그려줄 겁니다 몸은 좀 소세지같이 몸은 해골이 돼버렸어요 그냥 완전 사람을 그려 몸은 소세지같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소스아지 맛있게 소스아지 손가락으로 그려줍니다 여기서부터 팔이 내려올 거예요 팔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i을 잡고 있는데 소세지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고 이 정도 떼어서 내려옵니다 소세지가 몸통이지 아지하나 못 그린 것 같은데 나도 다 집으로요 됐어요 그냥 해요 이렇게 손 바닥 그려주고 소세지 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고 이 정도 떼어서 내려옵니다 소세지가 몸통이지 아 지금 못 그린 것 같은데 나도 다시 그려왔지 이렇게 손바닥 그려주고 이렇게 손가락을 땅에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퍼플이 쉽지 않네 여러분 이런 손가락 그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쵸? 블루는 쉬워요 블루는 좀 쉬운데 네 개에요 어 맞아요 그리고 잘 그렸다 다리를 그려줄 건데 다리 이렇게 구글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바나나 같은 거 같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거의 팔 여기 있는데 있죠 여기까지 거의 붙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냥 올라갔어요 아 더 구부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괜찮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따라서 두께에 맞춰서 따라서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더 그려가야 돼 이렇게까지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입니다 발 여기서 발 손이랑 똑같이니까 아니 안 똑같아요 발은 엄지손가락 같은 게 하나 남아있어요 조그맣게 아니 조그맣게 저조그맣게 그랬는데 너무 크게 이랬다 그려봐요 엄지손가락 같은 거 엄지발가락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길게 발가락은 손가락보다 길게 나와주세요 이렇게 너를 보면 손가락이 더 길게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괴물인 거지 약간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과 뭔가 하나씩 다른 모습을 주니깐 기괴한 거잖아 이거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발가락 발 보여줘도 되는 거임 아니 여기서 발을 보여주면 좀 난처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올라옵니다 다리가 올라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는 게 포인트죠 이렇게 느낌만 살면 돼요 뭐 엄청 중요한 대회도 아닙니까 대회도 아니고 장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찍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잘 가르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너는 재밌게 그리면 돼 발가락을 길게 그려줍니다 호러기는 잘 그려야 돼요? 잘 그려야 하는? 어 난 잘 가르쳐야 되니까 좀 잘 그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른들도 가르쳤잖아요 어른들이요? 응 네 네 그쵸 그런 것도 하죠 발이 한 적이 없어요 이때 오른팔을 맨 마지막에 그리는 이유는 다리가 더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팔을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어집니다 팔을 뒤로 빼고 있는 그림 아니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 팔 뒤꿈치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없지 화면에서 볼 수가 없지 이렇게 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뒤로 뒤로 빼고 있고 손가락은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손가락이 꺾여 있죠 엄지손가락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 자 이제 새끼손가락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게 손가락이 좀 어렵겠네 손가락이 또 길고 꺾여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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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어져서 올라가고 그냥 거의 뼈 없는 느낌으로 근데 아주 없지 않아요 꺾여져 있는 관절이 또 있긴 있어 고모고무 같이 생겼지만 좀 아예 없진 않아요 관절이 살짝씩 있어요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더 가늘게 해요 얘기보다 팔을 조금만 더 가늘게 해요 나는 이거 뭐야 여기 손가락 하나 나눠져 있어 괜찮아요 팔이랑 잘 그렸어요 자 퍼플 그리기 완성 여기는 참 바나나같아 아 저 아쉽네요 얼굴이 이렇게 더 커야 되는데 어머 썸네일에선 좀 더 크게 그려놔 너나 수정해 놔야겠어 썸네일은 자 이제 퍼플 색칠을 해 볼게요 뭐 이거는 색칠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한 가지 색으로 칠하면 더 좋지만 음영을 조금은 넣어보겠습니다 자 색칠 해 볼까요 날라위 점점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 당연히 알겠지? 이거만 몰라. 밑에만 보면 색깔 알겠지? 뭘까요? 여러분. 그린이다. 그린. 바로 바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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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원형으로 이렇게 그려 있어요. 얘는 눈이 다 눈동자가 뭔가 정상이 아니야. 얘는 왼쪽 눈은 올라가 있고 이 오른쪽 눈은 내려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사팔뜨기. 사팔뜨기 라고 하죠. 너 왜 근데 여기다 그렸어? 가운데다 그려야 되는데? 아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팔을 못 그릴 것 같아요. 도로이. 도로이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 도로이 다시 종이 갖고 와서 새로 그렸어요. 얘네도 눈동자가 또 크대. 자 이제 몸통 그릴 겁니다. 얼굴하고 얼굴. 이 눈 아래로 이렇게 선이 내려와요. 입을 벌리고 있지 얘는. 여긴 둥글게. 둥글게. 그리고 이빨이 있는데 이빨도 뭐가 이렇게 삐죽삐죽해. 정상으로 삐죽삐죽한 것도 아니고. 높이 나지도 이상하고. 높낮이도 다르고.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정이 필요한 이빨입니다. 부정교합이에요 얘가 지금. 부정교합이야. 여기도 이가 입이 이렇게. 피나지가 완전 이상해요. 어 입이 이렇게 둥글게 내려와 있고요. 이가 이렇게 그냥 삐죽삐죽한 것도 아니고. 뻗치는 느낌으로 삐죽삐죽해. 얘 교정이 필요해 보여요. 교정이 필요합니다. 귀신 교정이 필요한. 교정이 필요한 그린입니다. 이렇게 이를. 하나는 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요. 이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가여운데. 이건 교정비가 많이 들겠는데요. 혀를. 혀를 그려주고요. 혀 그려주세요. 색칠을 안해를 좀 해줄게요. 어? 뭐라고? 높이 나지 교정이야 내가 이거. 그게 뭐야? 높낮이. 높낮이 교정이 있어? 아니. 높낮이가 너무 이상해. 높낮이 이상하지. 안 나와요. 모르겠는데. 잘 나오길래 준 건데 그거. 내가 쓰던 거 아닌데. 자. 됐어요? 아니요. 됐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입 옆으로 살짝. 두께감을 그려줍니다. 아. 나 좀 두껍게 됐다. 나 안 나와요. 도롱이. 그리고 팔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너무 입을 크게 그리는 바람에. 여기 턱이 넓게 그려졌어요. 팔을 쭉 길게. 쭉 길게. 쭉 길게. 손가락 하나. 둘. 셋. 쉽죠? 네. 쉽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팔 이렇게 쭉. 팔 이렇게 쭉. 이렇게. 몸 똑같이. 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팔을. 이렇게. 이렇게. 와우. 와우. 왜요? 너가 와우 했잖아. 이거 보면은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 있었는데. 너 생각나는 거 없어? 알 것 같아요. 뭐. 아니 그거 말고. 이거요? 그거 그거 같지 않아요? 뭐. 어디 뭐 가다보면. 마주 마세요. 제가. 그 풍선 있잖아. 응? 흔드는 풍선. 키다리 풍선. 네. 막 팔. 이렇게 막 흔드는 풍선 있잖아요. 팔 길어가지고. 팍 흔드는 풍선. 어. 그거 안 남았는데요. 나도. 보자마자 그거 생각나는데. 몸통을. 그려줄게요. 생각 안 났어요. 도로민이 그냥 아무것도. 그랬어? 나만 생각났니?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리가. 다른 애들도. 어른이라면 아마. 바로 그 풍선을 생각했을 거야. 몸통을 그려줄 거야. 내가 어른들은 그 풍선을 좋아하나. 응. 다리. 다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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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너무 커서. 내가 입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엄청 크거든요. 엄청. 보니가 더 크거든요. 다리를. 그려줍니다. 다리는 좀 굵게. 다리를 굵게. 다리를 굵게 그려주세요. 난 또 다리를 너무 굵게 그렸다. 차 하시고. 아 다 그렸니? 자 다 그렸네요. 아니요. 펜이 또 발성이군요. 금방 따라 생각보다. 몇 번 안 그리는 것 같은데. 금방 따라서. 네임펜을 우리가 지금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 자. 그린 완성입니다. 색칠 해볼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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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can be rolled above her 희한 분은 핑크 핑크 에쁜 색깔 핑크 하지만 부정교합이 심한 핑크몬스터라네 나는 네이모 브랜드의 핑크 나를 그려봐 빨래집게 빨래집게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또롱이 오늘은 이 레인보우프렌즈 이어서 그려볼게요 나머지도 다 그려봐야죠 오늘은 핑크 그리겠습니다 레인보우프렌즈의 빨래집게같이 생겼어 빨래집게같이 생겼네요 빨래집게같이 생겼네요 집게에다가 입이랑 눈이 달렸네 입에 모양이 한번 그려봅시다 눈부터 그려줘야될거같아요 눈이 이거 무슨 눈같아요? 누구 눈같아요? 나는 그거 생각나는데 꽃게? 꽃게놈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가늘고 위로 올라간 데는 두껍고요 눈동 눈알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알을 좀 여기에 맞게 좀 크게 그려줘야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그려주고 그리고 눈을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양쪽에 아니요 아이색칠해버렸어요 아 이렇게 그려줘야돼 아이색칠했어요 얘는 좀 흰자가 사방으로 보여야되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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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으로 다 이렇게 저 있잖아요 저 완전 검은색으로 그렸어요 그래요 칠수할수도있죠 그리고 여기 좀 둥글게 이렇게 이어주고요 여기도 살짝 둥글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을 그려줄건데요 입이 커요 한 이 눈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눈보다 더 멀리 눈보다 더 멀리 눈보다 더 멀리까지 입이 더 내려가 아니 내려가는게 좀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게 여기도 더 많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몸통은 여기 위에랑 거의 맞아야 돼요 굵기가 내려오면서 굵기가 거의 맞게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리야 다리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다리 맞아요 다리 좀 더 다리는 입보다도 더 넓게 벌어져서 내려옵니다 도롱이가 빨래집게 왔다고 그렇죠 좀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니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리고 얘도 교정이 필요한 이네요 얘도 교정이 필요한 이네요 응 얘도 교정이 필요한 괴물들은 다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허기허기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얘도 많이 흔들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조금만 내놔 보통 얘도 아주 삐죽삐죽 그냥 막 이렇게 하는거 말고 좀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그려주면 더 핑크같습니다 좀 컸다가 작았다가 하기도 하구요 삐죽하게 나오죠 어 작게도 그려주고 좀 크게도 그려주고 좀 작게 그려줬다가 커졌다가 커지고 이것도 크게 그림보다는 그래도 좀 작네요 네 쉽다 그쵸 벌써 다 그렸어 뭐 그린보다는 적다는게 무슨 말이지 네? 그린보다는 적다는게 무슨 말이지 그린보다 그린 있잖아요 아 그린 그린보다 그린보다 표정이 좀 적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린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린이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린 이렇게 입안에 검은색을 한번 칠해둡니다 이거 그린이에요 응 맞아 이거 저번에 그렸죠? 아닌가? 네 맞아 핑크가 더 심한가? 핑크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핑크가 그리고 이 이빨이 많아 그린 그린 올 핑크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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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flying 나는 레인보우 프렌즈의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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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한 몬스터지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입니다 오늘은 레인보우프렌즈의 옐로우 한번 그려봅시다 옐로우는 오리같이 생겼어 오리인데 입 다물면 귀여울거같아 근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입 벌리고 있는 오리인데 고개를 살짝 깍딱하는 느낌으로 그려야돼요 동그라미 그리는데 이렇게 좀 기울여진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나 좀 찌그러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기울여지게 입을 그릴건데요 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요 둥글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밑에 여기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무슨 달 모양처럼 됐네요 그리고 밑에는 뾰족하게 뾰족하게 이 아래 동그라미 바깥으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어주시면 됩니다 약간은 어느정도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려줄게요 눈을 이렇게 좀 위에가 더 넓고 아래가 살짝 좁아 그런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아래가 약간 수박씨처럼 아래가 좀더 좁아요 이렇게 좁구요 이빨을 그려줄게요 이빨을 이거 모르겠어 이중으로 생겼어요 얘네가 다 부정교합이 아주 심합니다 괴물들이라서 교정할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부리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 부리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뭐야 이거 이게 두겹이에요 얘는 이빨이 이렇게 두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담으면 좀 귀여워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이 입을 담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니까 징그럽다 진짜 그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징그러지 혀도 이렇게 좀 그려주고 얘는 까만색 아니니까 이따가 색깔로 칠해줬겠습니다 자주색같은? 빨간색으로 안 했다 빨간색으로 칠해요 자주색같은? 목을 그려줄건데 목은 가늘어요 가늘고 가늘고 살짝 길어요 목선 아주 예쁘네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목선이 아주 예쁜 목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나와서 날개로 내려갈수록 뾰족하게 아주 길진 않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너무 길지는 않게 그려주세요 여기도 뾰족하게 그려주세요 오잇 잘 그렸다 더러워 느낌있어 그리고 배를 그려줄 거예요 기가 나와있어요 네 이렇게 배가 배가 살짝 이렇게 배가 살짝 있어 얘 뱃살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도 살짝 있어 이렇게 해서 허벅지가 둥글게 이렇게 여긴 또 가늘어 여긴 아주 가늘어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여기도 허벅지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고 아주 늦고 이렇게 그래주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거 느낌 이어지는 느낌 잘 살려서 그려줍니다 오 잘했다 다리는 이제 밑에 다리는 아주 땅을 딱 디디는 느낌으로 그려줘야 돼요 직선으로 쭉쭉 내려옵니다 쭉쭉 내려오고 발 발은 땅을 딱 디디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도롱이 그린 것 중에 제일 잘 그린 거ät애 레인 모 브랜드 contemporary 이렇게 여기 구분하는 선도 그려주시고요 살짝 다드랑이 살짝 파 줄거야 잘그렸다 굿 잘그렸어요 도롱이 이거 잘그렸지 니가보다 잘그리지 않았어 잘 그린 것 같은데? 되게 잘 그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옐로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색칠해볼까요? 내 정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 그건 나도 몰라 나를 한번 그려봐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 배롱이 와 오랜만에 배롱이 나왔습니다 진짜 합시다 빨리 배롱이 저는 바쁘데요 오늘은 레인보우프렌즈의 레드를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의 레드입니다 레드는 조금 복잡해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려 볼게요 이제 여기 얼굴이 있고 눈이 두께 달렸어요 어깨가 좀 넓어 얼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뭐야 눈부터 그려야 돼요 눈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거부터 그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원을 먼저 그려주고 여기 입체로 나온 것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따라서 이렇게 이어줍니다 반대쪽도 그려줄거에요 여기도 이렇게 기울인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아 뭐야 나 틀렸는데 그리고 이쪽 이렇게 그려주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림이 잘 안나오네요 여기를 이어주세요 머리 위쪽으로 내려와서 살짝 둥근 선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이 있는 부분도 둥글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아 나 좀 못 그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깨가 나옵니다 둥근 선으로 양쪽으로 나오고 여기 선에서 일직선으로 조금 내려와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밑으로 이게 얼굴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허리가 조금 가는 느낌? 이렇게 뭐야 벌써 그렸어? 여기선 또 살짝 나와요 몸이 좋네 몸이 좋아 레드는 몸이 좋네요 뭔가 약간 박사의 느낌도 나고 그쵸? 여기 밑에는 좀 둥글게 그려주세요 여기 자켓 안에 그려줄게요 일자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일자로 내려옵니다 칼라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또 밑에 작은 칼라 테일러 칼라 아빠 정작 보면 이런거 있죠? 자켓에 기시 에어기 여기까지 그려주고 작은 칼라 그려서 내려옵니다 아 좀 너무 빠른거 아닌가? 여기 여기 지금 배롱이가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 그리느라고 좀 여러분이 보기엔 좀 빠를거 같아 V자로 가운데 그려주세요 여기 뾰족한 부분에서 또 일자가 내려옵니다 넥타이를 한거죠 넥타이를 했는데 넥타이를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 그려주고 밑으로 살짝 퍼지게 넥타이를 그려주시구요 여기 칼라가 있습니다 너무 좁다 나는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좀 좁네요 선이 두개가 이렇게 V자 거꾸로 된게 이렇게 두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뭐 그리다보니까 어렵진 않죠 팔을 그릴거에요 팔은 어깨 근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다 대칭이야 여기도 그리고 둥글게 여기도 둥글게 처리를 해주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벌어집니다 선이 여기 허리선보다 아주 살짝 아래로 길어보이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도 둥글게 그리고 손을 그려줄게요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여기 뭐 무늬같은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반 조금 넘게 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둥글게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하나 둘 이렇게 선이 둥글게 따라가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선이 두개가 있어요 어깨에 선이 둥글게 둥글고 가늘게 두개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반대쪽 이쪽도 이렇게 둥글게 해서 내려오고요 또 여기는 여기가 더 좁아야 돼요 위에 보다 아래가 좀 더 좁게 둥글게 그려주고 바탕가지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약간 벌어지면서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고요 다 대칭이네 응 다 대칭으로 해요 아까 그린 거를 대칭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갈라서 둥글게 그려주고 여기 선 내려오고 두개 둥글게 여기 둥글게 따라가게 그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따라서 그려줍니다 베로이가 바쁘다고 내가 빨리 그린다고 그림이 좀 제대로 안 됐어요 바지를 그려줄게요 이제 살짝 아 이거 안 했네 깜빡할 뻔 여기에 선 두개 가늘게 그려주세요 지금 이 레인보우 프렌즈 중에는 가장 복잡하고 어렵네요 바지가 내려오는데 바지가 살짝 아주 살짝 기울게 그려줍니다 너무 기울면 또 안 돼요 아주 살짝 아주 살짝 기울게 그려주고 밑단도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시고요 배롱이는 그냥 혼자 그리고 있어요 배롱이는 그냥 혼자 그리고 있어요 네 바야도 둥글게 둥글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둥글게 네 그려주고 바지에 선이 있죠 한 반보다 살짝 안 되게 선이 하나 내려오고요 칼주름 아 이게 주름인가 칼주름인가 바지 칼주름인가요 그리고 또 여기 선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이제 까만색으로 칠해줘야 돼요 이건 색칠하면서 할까? 응 여기 까만색으로 칠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칠해줘야 되고요 알겠죠? 여기도 칠해줘야 되고 아무튼 자 색칠을 해봅시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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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